조금 민감한 문제인데요. 채널들 간에 또 그 구성원들 간에 분란이 벌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열린공감TV, 더탐사, 시사타파TV, 이 집회에 누구는 참가시키면 안된다, 누구는 빼라,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를 향해서 후원금 내역 공개해라, 속된 말로 통장 까! 이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오프닝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매주 토요일에 청계광장 그리고 세종대로 일원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둘러싸고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집회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구호는 뭐야? 왜 퇴진이라고 외치는 거야? 또는 조금 민감한 의문들도 있는데 이 집회를 중계하는 채널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더탐사, 시사타파, 열린공감TV 이런 분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채널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온라인상에서 누구는 빼라, 누구는 너라 이런 요구도 하고 계시고 또 이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게 통장가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궁금증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오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고 이번 주에 10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집회가 지난 7월과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한 100여 명이 앉아서 옹기종기 소규모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매주 2배, 3배 늘어나더니 지난 1일에 8차 집회에 3만 명으로 갑자기 확 증가를 한 겁니다. 그 전주만 해도 한 4천 명 정도 추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3만 명으로 한 7, 8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까지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회를 누가 하느냐? 지금은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라는 단체가 이 출발점이에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5개 집회가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전국을 연결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10차례 온라인 집회를 하는 중에 이재명 대표,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출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김진애 전 의원이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단체가 했던 활동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활동이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달 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집회를 열기도 하고 아크로비스타나 또는 검찰청사를 애워싸는 차량 행진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단체는 상설 단체가 아니고 연대 기구였어요. 그래서 여러 단체나 활동가들이 결합을 해서 연대 조직으로 활동을 했던 건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설 단체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서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약칭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로 전환을 해서 출범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촛불 행동이 지금 매주 열리고 있는 집회를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촛불 행동은 그럼 누가 이끌고 있느냐. 상임 공동대표단을 보면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상임 공동대표로는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은진 원광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런 분들이 상임 공동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집회에서 사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단체에서는 상임 공동대표 자격을 맡고 있다는 거고요. 집회에서의 구호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 제목을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김건희 퇴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무의식 속에 김건희가 대통령처럼 보이나 봐요. 아무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왜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느냐, 왜 탄핵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분도 계시고 퇴진이라는 구호, 시기상조 아니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탄핵이라고 외치지 않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시기상조론이 물론 있죠. 백락천 교수도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처음부터 탄핵을 외쳤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박근혜 하야라고 했습니다. 하야를 하라고 했는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탄핵을 통해서 끌어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퇴진이 좀 구체적인 구호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 힘을 빌리고 헌법재판소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 그걸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거기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제도화된 장치인데 그에 반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는 주권자인 국민이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으니 내려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퇴진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퇴진도 과하다, 퇴진이라는 구호가 과하다, 시기상주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퇴진이 아니면 뭐라고 외쳐야 하나요? 저 난리 치는 국적 난맥상을 보면서 반성해라, 사과해라, 각성해라 이렇게 구호를 외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과합니다 하면 그다음부터 뭐라고 할 겁니까?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한편으로는 퇴진이라는 정도의 선명한 구호 정도는 외쳐져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집권하자마자 검찰공화국 만들고 사정전국 조성해서 정치 보복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전쟁 위기는 고조되고 그리고 부자 감세해주면서 약자들의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국정기조라도 전환을 시킬 수 있지 않는가. 결국에는 구호가 뭐가 됐든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하느냐의 판단 기준이 달렸을 텐데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요. 넥스트위크 리서치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느냐 물었더니 공감한다는 국민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2.7%가 공감한다고 했고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퇴진이라는 구호가 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나아가서 탄핵에 공감하는 국민도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지금 30%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10%대까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은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대통령 탈당하라고 할 겁니다. 당장 내년 해가 넘어가면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거든요. 자기들이 국회의원에 재선을 하느냐 마느냐가 목전에 놓인 상황에서 저 1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쫓으려고 할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언론도 등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사고를 치면 그때는 탄핵이라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어서 민감한 문제인데요. 촛불집회를 중계하고 있는 채널들 간에 또 그 구성원들 간에 분란이 벌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열린공감TV, 더탐사, 시사타파TV 이런 몇몇 채널들 간에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분쟁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이렇게 분쟁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 채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서로 비난전을 펼치고 그걸 넘어서서 촛불행동에게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 집회에 누구는 참가시키면 안 된다, 누구는 빼라 이런 주장까지들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이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촛불행동 측에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점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한번 발표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하지 못하셨을 텐데 굉장히 장문의 입장이에요. 그중에 핵심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은 이 집회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이견 때문에 열려있는 공간인 촛불집회에서 선별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은 촛불집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큽니다. 촛불행동이 특정 단체에 대한 심판관이 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모두의 각고의 상호 절제와 이해, 소통의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총체적 역량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쳐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의 본질을 훼손하는 언행이 있지 않는 한 최대한의 상호 인내와 포용이 우리의 역량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질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 촛불행동도 엄중한 판단과 관련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9월 12일에 촛불행동 사무국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인데요. 쓸데없는 분란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은 입장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계에 참여하고 있는 채널 중에는 더탐사도 있고 시사타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손을 잡고 있는 그 채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채널들도 상당수가 이 중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회에 주최하거나 주관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곳은 아니에요. 오로지 중계에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연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대의에 동감한다면 누굴 선별적으로 가르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4월에는 열린공감TV에서 열린공감TV의 스튜디오를 그리고 채널을 이용해서 함께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특집 생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몇몇 채널이 같이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진구 기자 그리고 이재일 변호사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일 변호사도 함께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 대표 권호혁 사무국장까지 같이 이렇게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분란이 생기기 전이지만 지지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정작 이 채널들은 이 대의에 동의를 하는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와 중계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유튜브 채널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회는 과거에 2016년에 광화문 집회라든지 2019년 서초동 집회하고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2016년에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당시만 해도 유튜브 채널이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니까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붙어서 보도도 하고 심지어 중계도 했던 거죠. 그리고 2019년 서초동 촛불 집회 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 역시도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규모가 확 커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유튜브 환경을 보면 당시에는 한계 채널이 독점 중계를 했었죠. 시사타파가 집회를 직접 주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사타파에서 이 집회를 중계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청계광장 세종대로 광화문 1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집회의 경우에는 아직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 2주 사이에 언론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것은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집회를 주최하는 거고요. 이걸 중계하는 것은 수십 개 유튜브 채널이 공동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채널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 자체가 이 집회에도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연대를 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집회도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주에 집회 열리고 나서 김용민 의원이 집회 말미에 참석해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요구하는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편 등에서 김용민 의원의 발언 장면을 따다가 그걸 비판하는 용도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주 거치고 그리고 특히 다음 주에 전국에서 총집결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왜 모두 따라 부를 수 있는 흔히 알려져 있는 음악을 틀지 않느냐? 대중가요 왜 공연을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회는 현재 유튜브 채널들이 연대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특성이 음원 저작권이 절대 갑이에요. 한 2시간, 3시간짜리 방송을 해도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음악이 한 30초만 사용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방송을 통해서 창출된 광고 수익 전액을 음원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음원 저작권자가 설정해놓기에 따라서는 이 음악이 사용된 유튜브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경고가 3회만 누적이 되면 채널 자체가 삭제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거를 이제 촛불행동 사무국에서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음원 저작권에 저촉을 받지 않는 음악을 위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저작권 행사하고 있는 음악도 이제 슬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지지난 주만 보더라도 가수 리아 씨가 참여를 해서 직접 저작권이 행사되고 있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유튜브 채널이 참여해서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제 우선시됐기 때문에 가급적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집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작권과 무관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중가요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곡들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를 향해서 후원금 내역 공개해라. 속된 말로 통장 까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 촛불행동 공식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요. 매주 결산 보고와 계좌 상세 정보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최근 정보를 보면 10월 1일에 있었던 8차 집회 결산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10월 7일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 후원금이 얼마였고 현장 후원금이 얼마였고 전차에서 넘어온 2월금이 얼마였고 이번 주 집회에서 사용된 비용이 얼마였는지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집중 집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아마 적어도 수십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집회를 주관하려면 적게 잡아도 억대의 비용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촛불행동 사무국에서도 단 1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모든 내역은 세부 내역까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매주 공개를 하고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촛불행동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공식 카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상세 내역을 지금도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집회는 이번 주에 열리죠. 내일 모레 토요일에 세종대로 1원에서 마찬가지로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1차 집회는 전국에서 총집결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10월 22일. 그런데 이날 집회는 청계광장이나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여는 게 아니고요. 장소를 옮깁니다.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집회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용산 집무실까지 행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계광장에서 광화문을 거쳐서 세종대로 1원을 행진하는 경로였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굉장히 많은 적어도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집무실로 김건희 특검, 유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행진을 하게 될 겁니다. 장소에 변동이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내일 모레 이번 주에는 세종대로에서 그대로 열립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지역별 모집책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집회에 참가하겠다. 이런 분들이 전국 각지에 계신 거예요. 촛불행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모집을 위해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자면 수원, 춘천, 원주, 강원도도 있고요. 그리고 충청권, 충주, 청주, 대전 그리고 호남권, 전북, 전주, 광주,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영남권도 있습니다. 대구, 울산, 창원, 부산 등등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예약을 하고 같이 단체로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상으로 촛불집회와 촛불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란에 여러 가지 링크 그리고 정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촛불행동 회원가입.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어 하는 분들은 촛불행동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촛불행동 회원가입 링크를 걸어드리고요. 그리고 촛불행동 공식 카페. 이 공식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공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계 보고 내역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회 사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식 카페 링크도 걸어드리죠. 그리고 촛불행동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인 범국민 선언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참여한 이것을 국회에 탄핵소출을 해달라는 요구서의 형태로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링크에 들어가서 잠시만 시간을 내시면 서명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행동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촛불행동의 후원 계좌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집회 있고 다음 주에 전국에서 집결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현장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십 개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공감을 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 많이들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